$$$$$$ 아 이거 진짜... 티븐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요 진짜로 나는 여기 쓸 실력이 아닌데 진짜로 하하하하하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개 어이없네. 아니 무슨 저기 다 있냐? 다섯 명이? 진짜 어이가 없네. 바로 빤스런 진짜 카밀이랑 나랑 판단 빨랐다. 속도에 대한 거야? 어쨌든 서프터 먹어가지고 뭐 템이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안 나왔어. 핑하 하나 산 게 조금 거슬리네. 핑하 만약에 사면은 우리가 푸쉬라인 잡은 다음에 그 핑하 깨러 간다. 아 이거 CS 이걸로 쳐? 아 또 놓쳐? 어? 어? 오케이 저 핑하 깔았거든? 아 이거 Q 쓸 때마다 이거 Q 사일러스는 어차피 피 관리 잘 안 돼서 그냥 깨져도 돼. 우리 일단 서포터는 와 앞디전을 저렇게 한다고? 서포터 우리가 더 잘하는 것 같아. 이거 대포에다가 철군삼 썼어야 되는 거 아니까? 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해. 바탄만 어쨌든 간에 웬만하면은 이게 알리스타 대 노틸러 쓰면은 결국에 서포 싸움이거든? 어떤 서포시 더 시시각을 잘 ㅋ ㅋ ㅋ 어떤 서포시 더 스킬각을 잘 보냐 싸움이란 말이야? ㅋ 제가 노틸러스가 만약 알리스타를 끌었을 때 내가 거기 들어가서 딜홍을 하면은 싸움을 져요. 난 W만 날려야 돼. 어?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 아 방금 저만 막 저만 꼼꼼 한 번 질 아하 씨 이즈리얼이 힐이 아니라서 근데 이렇게 노틸러스가 막 집을 가도 되는 거야? 나는 어떻게 해? 나 일단 AP 카이사 가야되겠죠? AP 카이사 가야되니까 곡괭이 빌드로 갑시다 오케이 올라프 나이스 곡괭이 곡괭이가 얼마냐? 1,600원에다가 1,750원? 아우 씨 잘 맞추는데 원딜은 1,750원까지 존버한다? 어차피 이즈리얼도 뭐 쉬운 연운까지 존버할 거야 아마 이즈리얼은 1,900원까지 존버야 이즈리얼은 1,900원까지 존버야 아 피할 각이 없었다 이거 우리 노틸러스 이거 지금 어디갔냐 근데? 왜 하벌로 갔나? 어어 라인전하다가 진흥공 맞는 기분이 어떠냐 근데 왜 지고 있지? 진흥공을 썼는데 왜 우리팀이 죽지? 1,75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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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야돼 다음 라인까지 밀고 이렇게 1,750원 1,750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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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드래곤을 도와줄 수가 없어 곡괭이 곡괭이 비스킷 아 그러니까 마나가 없는 줄 몰랐어 큰일 날뻔했네 비스킷 먹고 궁 썼으면 되긴 했는데 얘가 빙알장막이라 내가 봤을 때 실리어스이면 졌을 수도 있는데 곡괭이 곡괭이가 맞아요 연우는 라인전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잘 땡겼다 잘 땡겼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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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만 맞아 봐 진홍곡 있나? 진홍곡 있을 것 같은데 깝치면 죽여버림 나이스 최고라는 판단보다는 안전하게 집 가는 판단하자 오올라프 신발 나온다 10초 뒤에 카사스 4형력? 나이스 딱 집에 갔을때 이 마나문에 떴으면 대박이긴 했는데 괜히 알리스타 꿈깡 맞고 뭐 뭐하나 날라오면은 나 죽는거라 와우 올라프 역시 극단적이야 쌀 땐 싸더라도 캐리할때 캐리한다고 나이스 나이스 노틀이 돈 잘 벌어오네 간다 안간다 아 아 우리팀 너무 잘해 우리 형님들 너무 잘한다 이건 뭐 카사스가 벌써 시작하자마자 뭐 현상놈이 무슨 서포터야 너는 와드나 지으러 가서 서포터야 너는 와드나 지으러 가서 난 채굴을 할란다 난 채굴을 할란다 딱 채굴 두개 한 다음에 핑하 지웁시다 아 지금 뭐야 너 조현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